사주 팔자에는 내가 음식끼리야 먹고 살지 네 그러고 팔월생이다 보니까 어찌 그리 일복도 많아. 일복이 많죠. 내가 가만히 있는 직업은 아니네. 근데 위가 좀 좋지 않아요 위요 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양배주축 이런 거를 좀 챙겨 먹어요 위도 좀 그렇고 한 번씩 아랫비도 좀 아픈 것 같고 그렇죠 머리도 한 번씩 아픈 것 같다 최근에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별로 큰 운세가 별로 없었어 그리고 본인은 어디 투자하지 마라 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투자하지 마라 본인은 돈 투자 해갖고 그렇게 재미는 못 봤을 거야 맞아요 근데 투자해 놓은 거는 그냥 둘까요? 그냥 두고 이제 지금부터 돈 투자 하지 말고 너무 돈 된단다 아 알겠습니다 차라리 돈이 조금 못 아지면 내가 땅을 사놓든지 해 아 그러면 본인은 땅하고 잘 맞거든 그럼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 살까요? 그거 그렇지 아파트는 앞으로는 돈이 좀 많이 안 돼 땅을 좀 사놔야지 아 본인은 욕심이 많거든 네 욕심도 많고 돈에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불려야 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아 아 네 그리고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 아 알겠습니다 저 이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? 제가 올해 회사에서 승진을 할 수 있을까요? 올해 괜찮아 올해 언제쯤? 상반기 하반기 언제쯤? 올해는 원래는 거기 승진이 상반기잖아 네 근데 이제 상반기인데 좀 늦으면 하반기로 올라가잖아 아 네 상반기는 안 되나요? 내가 봐줄 때는 지금 상반기가 본인하고 승진이 지금 세 사람이 있나요? 아니요 아직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지금 작년에도 된다 했는데 안 됐거든 네 네 근데 올해는 아마 상반기를 해도 4, 5, 5월이 돼야 될 것 같은데 3월에서 아 그때 되면 될 것 같아요? 응 올해는 운세가 조금 좋아요 아 그래요? 응 작년보다는 올해 운세가 조금 좋고 네 그 대신에 돈 추자하지 말한다 아 알겠습니다 3, 4, 5월이 돼야 이게 하반기 이제 상반기잖아 네 상반기고 이제 또 조금 늦으면 하반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안 늦으면 안 되는데 음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초가 있으니까 네 초전에 운세가 조금 있어요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운세가 조금 괜찮고 8월생이다 보니까 어찌보면 8월생에는 올해는 괜찮아요 아 음 근데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조금 많이 썼구만 아 많이 네 연구는 이게 신경 쓸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또 드려도 돼요? 응 지금 저희 집이 있는데 자가로 된 저희 신랑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데 응 응 팔려고 내놨는데 안 나갈걸? 네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갈걸? 그럼 언제쯤 팔릴까요? 그 집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제 보로는 오지만 네 잘 안 나갈걸? 네 올해는 안 될까요? 올해는 문서는 있다 하자면 본인 문서가 있으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 요새는 왜 우리 같은 데 와서 뭘 많이 해가지고 가잖아요 네 어 터주다가 네 그 터주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뭐 자리는 그런대로 괜찮구만 아 아 지금 저희 산혼질이요? 응 근데 이제 이 집질이 조금 손해를 보고 내야 될 것 같다 네 손해를 많이 보고 내놓으려고요 응 좀 내놓고 거기다가 어쨌든 가셔서 지금 부동산에 내놨잖아 네 아저씨가 올해 몇 차례지? 저랑 동갑이요 팔씨들 년생 그러니까 둘이 다 운세가 없어서 안 나가지 아 그 생일은 언제지? 그 2학년으로 5월이요 5월 3일 음 음 음욕을 한 3월달 좀 대봐 누가 또 벌어올란가 아 그러면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까요? 그렇지 아 그래야 한번 해나 보고 안 나가면 네 아마 올해 안으로는 누가 입질이 조금 안 되겠나 싶은데 네 어 일단은 이제 우리 같은 일인데 가셔서 네 혹시나 이제 매매부를 조금 하시든지 네 아니면 뭐를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네 올해 뭐가 조금 올해는 조금 두 분 다가 조금 문서가 조금 있거든요 네 어 근데 이 문서는 있는데 욕심을 조금 내려라 아 내릴까요? 그래 둘이 다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냐 우리 그렇게 욕심은 없는데 둘이 나아가 뭐 돈 욕심이 많고 뭐 뭐 집 욕심도 많고 아 근데 욕심을 조금 내리고 네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땅을 좀 사 만약에 돈이 되면 그리고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네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려도 돼요? 응 그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응 저희가 이제 업장을 하나 지정을 해주는데 응 계속 그 업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응 근데 그 업장이 응 저희가 이제 제가 발령이 나면서 응 업장이 아닌 이제 업장 지원팀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응 이 일이 저랑 좀 맞을까요? 본인이 조금 힘들 거야 조금 힘들 거야 힘들어도 네 잘 견디면 괜찮을 거 같아 스트레스를 본인이 많이 받잖아 네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몸에서 이상이 오지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고 네 그냥 하는 대로 해요 이직은 생각하지 말까요? 이직을 생각하면 본인이 힘들잖아 아 그러면은 이직하는 것보단 저희 회사에 적응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조금 이제 적응을 하시다가 네 본인이 신경을 쓰면 방광 쪽으로 오거든 네 방광이 안 좋아 아 아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해 아 그럴까요? 그럼 지금은 시국 자체도 힘들고 네 연기가 힘드니까 또 본인이 어디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도 좀 내성적이거든 네 본인이 내가 확 다 이래 다 알면은 내가 뭐든지 앞을 다 차고 가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조금 뭔가 모르게 낫을 좀 가린단 말이다 맞아요 그러면 니가 본인이 힘들지 아 그걸 조금 고치려고 노력할까요? 그 그렇지 그러고 내가 긍정적으로 너무너무 예민하게 감기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 잘하잖아 아 본인은 머리 추진은 좋은데 뒤끝이 별로 안 좋거든 아 그래요? 응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뒤끝이 뭐냐면 내가 조금 힘이 들면 도망가려고 그래 아 피해가려고 아 그런 부분들이 본인 눈에는 안 보이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다 잊어가면 있는데 그냥 그냥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이동을 하신다 해 만약에 이직을 해서 이동을 하신다 해도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아 음 그럼 기존대로 그냥 있는 게 본인은 지금은 내가 있는 데가 편하거든 편하지만 내가 안 하는 일에다가 조금 어려우면 뭔가 모르게 예민해져 예민해지니까 어 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어 어쨌든 그렇지 편안하고 본인이 편안하면 일 잘 되잖아 네 그리고 아마 3,4,5월에 잘 한번 있어보세요 잘하면 성진이 될 것 같다 아 그래요? 응 저희 가족 가족들은 다 안녕하겠죠 이제 한 번씩 누가 누군가 몰라도 감기가 좀 잘 걸리서 그렇지 네 건강은 괜찮을 것 같는데 네 아저씨 성질이 조금 보기보다는 좀 급하다 저희 친형이요 응 어 네 잘하면 좋은데 성질이 조금 급한 편이 좀 있어 아 맞아요 저희 친형이 오래 집을 살려고 계속 하는데 응 그런 게 내가 그러잖아 집은 네 앞으로 아파트야 이런 거에 지금 많이 짓고 나오잖아 네 그러면 그 가격을 많이 이제 돈이 집을 팔아서 네 내가 또 이거를 해서 또 돈을 불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네 그게 어찌 보면은 뭐 투자잖아 그지? 네 투자인데 어 나는 봤을 때는 집보다는 네 땅을 좀 사놨는 게 네 앞으로는 앞으로 놔놓기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 알겠어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건강 조심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예 ,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